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이 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톡톡 korea speaking korean contest 이경상을 한국말름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난 한국말름 되게 잘 못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한국 좋아할 때 우리 친구들 얘기를 할리 엄마가 기법을 같이 봤어요 때 학교 때 전부 남자 아이들 그룹은 Super Junior는 너무 영영구 아 그 남자가 함께 댄ser을 너무 재밌었다구나 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두피엠 남자 아이들 그룹은 그 멤버가 니 군 시 내 완전 편익구 진짜 세상 같아 두피엠 니 군 시 머리가 진짜 뚝뚝게 한국말름 일본말름 그리고 영어말름 진짜 잘한다고요 그 사람처럼 뚝뚝하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오빠도 만나고 내 마음을 말할 수 있게 사랑해 사랑해 2012년 두피엠 콘서트를 보기 위해 근데 우리 엄마와 거짓말했어요 우리 친구가 너무 행복해서 우리 오빠 만나러서 아, 내 가슴이 진짜 두근두근데 우리 오빠들 진짜 반짝반짝해 진짜 너무 예쁘고 아, 오빠들 이렇게 와보고 싶어요 음, 솜씨 차려 120 2014년 에러 이벤트가 한국 사람을 가이드가 있었어요 거성에서 어떤 춤을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진솔을 그리고 재밌으니까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감동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누나가 오빠를 아버지는 한류스타 만나서 우리 오빠가 송둥씨 드라마를 봐요 그 드라마가 Sun My Way 우리 어디서도 이거보면 불구기를 사줘서 고마워요 오빵 그 다음은 금년에 집합이 코레안의 명예기자에게 선택도 있고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엄마 우리는 많이 많이 열심히 하죠 그 다음은 한국대사관으로 SNS 스포츠 한국의 조치는 송돌띠고두 금년에 많이 많이 화이팅 나 춤 드라마를 많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끼를 할 수 있게 그 드라마처럼 누구 오팡 이 여자사람이 나보고 누구냐는데 응응 오팡 여자사람이나 보고 누구냐는데 응응응 여러분들 어떻게 어떡하던데 자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을 봐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대학 교태 진초어록 그리고 워싱털 워싱털 워싱털